정주인은 먹을 거 진짜 많지. 여기서 1박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저렇게 가져간다고? 장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뭔가 다 챙겨가야 돼. 저렇게 챙겨가는 거? 기사님, 정주 한옥마을 가주세요. 유창하다. 실시간으로 더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한옥마을도. 네. 네. 정주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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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전 장애가 있는 친구들 있죠. 아! 아! 아나도려. 아나엑의'm 역. 와우, 재미있어! 에밀님의 공주 같다. 네, 오늘 있어요. 어머! 아나이스 너무 멋있다. 아, 너무 귀여워. 오, 너무 귀여워. 오! 와! 와! 우리 친구들끼리 가면 꼭 저런 거 해야 되지, 우정템. 아니, 나이도 너무 핫, 나이도 너무 핫, 나이도 안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마는 왜요? 아, 아냐, 아냐? 아, 아냐? 너 이런 게 이런 거? 네. 흡수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화가 있어야 할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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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 무처리 그렇나무스크 플러스 저 우정템 샀을 때 너무 기분 좋구만. 다음 날 보면 없잖아요. 아니면 한 명만 하고 있어. 신기해. 분명히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데. 아, 시안이 너무 취리네. 아, 너무 좋아요. 넌, 정말 좋아요. 그 색이 어떤 색을 입고 싶어? 오, 잘 샀다, 예쁘다. 관상? 관상 보는 거야?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랫다운 공주님께서 멀리까지 오셨는데 무엇이 알고 싶어서 오셨을까요? 연애는 무조건 봐줘야 되거든요. 예준이랑 보는 거 아니야? 예준? 아, 예준? 코를 보는데 코는 상당히 잘생겼죠. 어우, 코가 참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코가 높아. 코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일단 내가 잘났다 생각을 하고 있다. 아, 네. 여기가 상당히 잘생겼죠? 이런 것은 담력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눈이 상당히 잘생겼어요. 눈이 아립닫다는 것은 대중 앞에 서는 인기가 있고 예술적 영감이 좀 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일단 공부로 승부를 내는 것은 맞아요. 표현력도 좋고 엄변실력도 좋으니까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턱이 상당히 예뻐요. 예술적 영감과 아랫사람의 원조가 가 있다고 보면 돼요. 눈이 좀... 좀 나왔어요. 뭔가 일할 때 적극적으로 가지만 이렇게 좀... 실적을 좀 빨리 느낀다. 동정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 좋게 말하자면 신호애락이 상당히 좋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감정이 기복이 좀 심하다 심하다 감정이 풍부하다 본인은 신호애락이 상당히 좋으니까 남의 말을 들을 때 함부로 듣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실행하라 이것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성은 많이 따라요 남자를 요리하는 능력이 참 부족하다 그렇죠 그렇죠 왕이 될 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물어보시는데 왕이 될 상이 아니고 참모 원래 왕이 되려면 머리가 좀 커야 돼요 어깨에 비해서 머리가 큰 사람들이 왕이 돼요 얼굴이 좀 작아요 자 뭘 봐드릴까?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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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관상을 봐드릴까? 랩, 랩, 랩 첫 번째 언니부터 해드릴게 관상을 첫 번에 딱 보면 언니한테 딱 풍겨지는 게 얼굴이 얼굴 전체 비중에서 눈이 대단히 커요 오, 눈 커, 맞아 와, 진짜 매력 있게 생겼다 그리고 귀를 보면 귀가 뒤로 탁 자빠져 있어 그리고 안에 귀가 많이 나와 있어요, 본인은 이런 사람은 남의 말에 잘 흔들리지를 않아 굳이 좀 세다고 볼 수 있어요, 귀를 단편적으로 봤을 때 코는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코는 나 본인이 코가 여기 콧구멍이 동글동글하고 콧구멍은 살짝 안 보여 그래서 재물복은 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입이 살짝 나와 있고 입이 두툼하고 대단히 커 그러면 생활력이 대단히 강한 거고 여자가 결혼을 해도 집에서 살림만 하기 힘들다 오, 좋다 오, 좋은 얘기만 많은데? 그러니까 뭐가 궁금해? 우리 친구들 궁금한 건 다 매한가지는 목적이 가장 큰 관심사는 이성이네요, 이성 기회는 항상 있어 근데 본인이 눈이 높아 아무나 사기를 않는 걸로 보여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이마를 이렇게 열어봐 귀를 보면 귀가 정말 잘생겼어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네 그러네 본인은 굉장히 치밀하고 섬세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업가 기질은 살짝 없고 사람 관리하는 관리 직인인데 본인이 명예를 쫓아가면 돈 안 떨어져 셋 중에 재물운이 제일 좋은 사람은 입술이 두툼하잖아 입술이 두툼하잖아 귀가 눈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어 그러면 본인은 어디를 가도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싶고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다들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의욕이 왕성한 사람들이야 궁합으로 보면 세 사람 궁합이 친구의 궁합으로 잘 맞아 두 분은 조금 내성적인 성향이야 여기가 조금 많이 이렇게 풀어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우애에게 잘 지내려면 뭔가 내가 많이 베풀어야 돼 하루 종일 저 생각밖에 안 날 걸 그러니까 재미로 보더라도 계속 생각이 난데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부산업계가 정말 진한. 정말 멋진 가정. 제 이름은 여러분은요. 아까봐, 제가 한 번에 대해 말이야. 내가 영원도가가 있는지 말아야. 하지만 제가 영원도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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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과연? 지금 바로 시스템 너무 좋고 뭐라고? 이건? 저는 신문자 안 생각해서 깜찍 어떻게 이렇게? 으깄난 Do you want me want me want me? 나의 atteint Africa 아름다워 til 저어 도와를 어 우리가 한글자막 by 한효정